키네마스터에서 장민전환에 대한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셔서 키네마스터의 장민전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진을 몇개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가져오던지 혹은 동영상을 가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과 사진 사이 혹은 동영상과 동영상 사이에 이렇게 바뀔 때의 장면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과 이 사진에서 두 사이에 사각형이 있죠? 이걸 딱 선택을 하면은 전환효과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전환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장면 전환에 대한 여러가지 효과가 쭉 나옵니다. 제일 위에는 없음 이렇게 나오고 다음에 3d 장면효과 대표 장면 전환효과 이런 여러가지 장면 전환효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 분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더 바퀴죠? 더 바퀴 이 더 바퀴를 누르면은 장면 전환회의 장면 전환회의 장면 전환회의 장면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재 점프시프트 클릭하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설치됨으로 되어 있죠? 이게 설치 안된 사람은 다운로드라는 글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클릭하면은 다운로드되어서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다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에 제가 설치 안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의다 장면 전환회의 장면 전환을 설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가 이렇게 눌러 보고 현재 설치됨 위치에 있는 글자 있는 거기에 다운로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운로드를 클릭하면은 장면 전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면 전환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 사진과 사진 사이 장면 전환을 할 때는 이 사진과 사진 사이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죠 선택이 되면 오른쪽에서 제일 처음에 3D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걸 눌러서 3D 장면 전환 효과를 누르니까 그 아래 그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총 여섯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하나 체크무늬 회전이 있는데 체크무늬 회전 이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할 때는 그대로 툭 누르면 됩니다 터치하면 됩니다 툭 누르니까 아래쪽 타임라인에서 바뀌었죠 자 여기에서 한번 장면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무늬 체크무늬 바뀌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그림과 그림 사이를 장면 전환 되는 부분을 눌러서 대표 장면 전환 효과 오른쪽에서 대표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터치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 나옵니다 줌아웃이 나오고 페이드 컬러이 나는데 페이드는 사라지면서 색깔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겹침 있죠 이 겹침이 가장 대표적인 장면 전환 효과죠 자 여기 겹침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은 타임라인의 장면 전환 효과 부분 그 부분도 바뀝니다 그러면서 모니터 부분도 표시해야 될 겁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저장하려면 위에 오른쪽의 제 상단의 V 있죠 V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플레이 시켜 보겠어요 자 이렇게 까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페이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장면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페이드 인으로 하고 싶을 때는 한꺼번에 다 하는 그런 메뉴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하나만 더 해 보겠어요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눌러서 재미있는 장면 전환 효과라는 위에서 세 번째 있는 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은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옵니다 하트 있죠 하트 하트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은 모니터에도 나타나고 아래쪽에도 장면 전환 타임라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자 눌러 보겠습니다 모니터에도 이렇게 나타나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네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장면 전환을 적용하면 장면 전환은 이 장면 전환 효과는 이런 거 다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V자 표시 V자를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V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거 터치했습니다 다중 화면 효과 이거에서 다중 화면 효과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비디오 타일즈 비디오 타일즈 이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하려면 터치면 하면 되죠 이렇게 터치하면은 자 보세요 모니터를 보세요 모니터에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자꾸 생기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음이 들면은 그대로 두고 만약 이게 마음이 안 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걸 장면 전환 효과에서 제일 위로 올라가면 없음이 있죠 없음 없음을 터치하면은 장면 전환 효과가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앞에서 우리가 한 거 있죠 자 일단 저장을 하고요 나와서 앞에서 우리가 제일 앞에 있는 이것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걸 없애고 다른 걸 하고 싶으면은 터치를 하고 이걸 터치한 다음에 강력함이거든요 강력함 강력함이기 위해서 스테이지 있죠 그대로 누르면은 바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전에 장면 전환 효과에 적용한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또 이것을 또 지워 버리고 장면 전환 효과 없애 버리려면은 제일 위에 올라가면은 없음이 있죠 없음을 누르면은 장면 전환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걸 또 넣을 수도 있겠죠 다른 것을 넣을 때 넣을 때는 그대로 바로 집어 넣어도 됩니다 없음으로 한 다음에 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이걸 했는데 바로 다른 걸 넣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걸 이렇게 터치하면은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저장은 오른쪽 위의 부위를 누릅니다 부위 그래서 프레이를 전체적으로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서 첫째 사진 나오고 장면 전환 하면서 또 둘째 장면 전환이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키네마스트에서 아쉬운 점은 장면 전환 효과를 하나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적용하는 그런 메뉴는 없어요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트에서 장면 전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대을 좀 더 알려드립니다 아까도 여기 그 정도는 이렇게